신일경찰 신일경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친일 그 중에서도 악질경찰로 그 유명세를 떨쳤던 노덕술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덕술 이라는 친일경찰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 그리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몸을 바쳐가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가족의 죽음까지 초래했던 그분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사람이 같은 민족 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덕술은 우리 독립투사들을 신문하고 조사할 때에 이 지구촌에서 덧도 보도 못한 고문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 방법을 적기술을 만들었냐면 일제시대 때에 시행됐던 고문기술들을 망라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그 책의 고문기술 중 약 70%가 이 노덕술이 만든 것이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악질 경찰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덕술만 그랬는가? 아니죠. 우리는 친일 경찰 중에 제1세대 아니 넘버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김덕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판락입니다. 그분은 고문의 귀신이라고 하는 닉네임까지 붙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고문왕이라고 붙어있는 사람 이 노덕술이죠. 그러면 왜 노덕술만 이렇게 유명하냐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또 고문치사로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덕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여기다가 목록을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노덕술의 일본명은 마스오라 히로입니다. 이 마스오라 히로 즉 노덕술이 경찰에 입문하는 과정을 보겠고 두 번째 일제시대 고문기술 약 70%는 노덕술이 창안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간회와 흑조의 고문수사 신간회라는 것은 1927년 당시에 김병로 선생 이상재 선생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좌우 합작 독립운동 즉 민주운동단체입니다. 이 민주운동단체 산하 학생조직들이 많았는데 부산 제2 상업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 부산 상업고등학교죠. 이 학교의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수사를 했고 고문치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노덕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통영 매일의 행사 참가자를 잡아다 고문한 일 그리고 조국 강복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일 그리고 송진우를 암살한 그 암살범으로 체포한 한현우를 고문한 내용들을 보겠고 또한 김원봉이 노덕술에게 수모를 당한 후 월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위조범을 몰아가지고 이관수를 고문 무려 세 번이나 고문했고 그를 모질게도 탄압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근 고문치사 후 정말 웃지 못할 일을 조작한 사실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고 그리고 국회 프락시 사건 조작 핵심 인물이자 반민특위와 정부요인 암살계획 도모 중에 특경 즉 반민특위 특별경찰에 대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민특위법 해산지시는 이승만의 대통령이었다. 이거 역시 노득술과 관련된 사진들을 찾아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비호와 열린 노득술 재판 이승만 정부 노득술에 대한 황당한 포상 그리고 5대 국회의원까지 출마한 사실로 정리를 해서 알아보자 하니까 하나하나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문항 마스오라 히로 경찰에 입문했다. 우리가 많은 사진들을 찾아보면 노득술은 울산 지금 현재 장생포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울산 장생포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렸어 초등학교 2학년 가정까지 다녔대요. 근데 이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인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고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면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일본인 주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노득술이 따라서 일본 호카이도로 들어갔습니다. 호카이도 가가지고 그곳에서 약 10년간 그러니까 스무살이 될 때까지 일본에서 생활했고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에도 어느 정도 잘 하죠. 그리고 그가 스무살 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경남 순사 교습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경찰 대학이 있고 시험을 쳐서 뽑지만은 그 당시에는 경찰 교습소라고 있었어요. 이 경찰 교습소에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는 경찰에 입문을 했습니다. 경찰에 입문을 하면 당시에 당연히 일제시대니까 일본 통치하에 경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찰은 크게 두 부류를 나눠 했습니다. 사법계 경찰과 고등계 경찰이 있어요. 노덕순이 들어간 데는 사법계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법계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 업무는 고등계 행사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등계 행사로 활동을 해야 일본 총독부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성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더 혹독한 고문을 만들어내고 혹독한 고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성장구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경시 그리고 지금 총경급이죠. 경시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21명입니다. 그 시대 때 총 경시가 경시 숫자가 21명입니다. 그 중에 8명만 조선인입니다. 얼마나 고문을 해야 크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문계수를 스스로 터득하고 더 악랄한 고문을 자행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그가 보시는 대로 27년 12월 동네 경찰서 경부보로 정근해와서 사법주임이 됐고 28년 신간의 간부 박일행과 일행을 체포해서 고문했는데 이때 부산제의상업학교 학생 김규직을 포함한 3명이 그 후유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노덕술이 경찰에 입문해서 그는 사법계 형사인데도 불구하고 고등계 행사일을 더 많이 맡아서 했고 그 고등계 행사일을 더 많이 맡은 것은 그의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제시대 고문기수를 70%는 노덕술이 창원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양반이 노덕술입니다. 제가 사료를 찾아보니까 노덕술이 창원한 기술은 이 일제시대 대략 50여가지의 고문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여가지 기술 중에서 약 70%를 그러니까 35가지 전후를 이 양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당시 일본인들도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경찰국 직원들도 노덕술에 대해서 혈을 내두를 등도입니다. 야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즉 광복운동을 위해 투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으니 그 고문기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겁니다. 손은 앞으로 발은 뒤로 먹어서 코에 고추물 붓기 그리고 고춧가루가 목에만 넘어가도 따가워서 참 그런데 그것을 코에다 고추물을 연속적으로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손발을 묶고 주준자 또는 욕조에 입수시키는 물고문 그러니까 물고문이라는 것은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가 뱉다 그러겠죠. 아무리 영화나 뭐 오공시대 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룰 때 많이 보았을 겁니다. 손발을 천장에 매달고 비행기 태우면서 곧 한 모습입니다. 상상을 보세요. 천장에 매달았고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몽두고 구타하는 거예요. 그 공포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자에 가두고 밖에서 못 박힙니다. 우리가 지금 네모 상자에 사람을 넣어놓고 밖에서 못을 박아와요. 눈에 박히는지 머리에 박힐 수도 있고 얘도적으로 눈과 머리 방향을 많이 박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구를 이용해서 잡아 혀 잡아 빼기 그리고 이 혀를 찍어가지고 빼냅니다. 바로 김규직과 즉 부산 제2상업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한 게 지금 이겁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손톱과 발톱 뽑기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고문들이 없었던 거예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착 켤고만 주사기 이용해서 몹에 꼽아서 피를 빼냅니다. 그 피를 다시 얼굴에 쫙 뿌립니다. 한두 번 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왜? 고통상으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기 화룩불 인두로 데워가지고 사람의 불을 태웁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잡아 뽑기 등등 약 30여 가지를 이 노덕술이 만든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죽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은 그냥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소온 이승만정 끝에 와가지고 헌병대장까지 성성장구하는 인물이 노족술이라니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어 이렇게 알리는 것이 학자들의 양심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자 부산 신간회와 흑조의 고문수사 여기 보시면 부산 신간회 총 27년 10월 민족단체인 신간회 동네 지역 간부님 박일향 등을 잡아들이고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노동술에게 고문을 받고 죽은 동기분동하는 세 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신간회가 어떤 단체인가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1910년 한일병합이 되고 나서 일본은 무자비한 헌병경찰통치를 강행했죠. 헌병경찰통치를 강행할 당시에 우리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또는 민족단체를 결성한 3.1운동을 통해서 거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친일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3.1운동 이후 일본이 통치방향을 바꿨죠. 통치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국제여론도 악화되어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한 통치방향을 헌병경찰통치 지적 무단통치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란 이름으로 해유통치를 바꾸었던 거예요. 해유통치를 바꾸면서 친일파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쩌면 친일을 해야만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지식계층과 재산계급들을 사회의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광수가 처음부터 친일이 아니죠. 상해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 대표적인 인사 이광수가 친일로 바뀐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재계 학계 내노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깨우친 게 뭔가 아 일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는 자익 우익 가리지 말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대동단결해가지고 일제에게 저항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상재 선생 김병로 선생 홍명희 선생 등 30여 명이 만든 민족 대동단결결속회가 신간회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채 1년이 안 돼서 전국에 140여 개까지 확산됐습니다. 그 밑에 학생조직까지 쫙 내려가요. 그 중 학생조직 중에 하나가 부산 제2상업학교에 있는 이 흑조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흑조회 단체도 역시 신간회 단체의 3대 강령이 민족 대동단결 이념을 그대로 학생들의 대동단결을 강화시킨 거죠. 둘째 신간회 3대 강령 중에 기회주의자 백역입니다. 그 기회주의자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친일을 해가지고 출시하게 되는 그 기회자를 백역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세번째 신간회 3대 강령입니다. 그 3대 강령의 이미지에 맞게 활동을 하기 위해 이 친구들이 독서를 출발했다가 이제 흑조회라는 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학생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반일운동단체로 지적당하고 체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수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노덕술이죠. 그래서 노덕술이 보신 대로 유진홍은 처음 동네 경찰서에 근거돼 혹독한 치조를 받은 후로부터 피를 타고 몸이 몹시 약해지는 동시에 비늘증까지 쭉 넣죠. 그죠? 4, 5일 전부터 40도 되는 열이 올랐고 그의 모친은 지난번에 김규직 군이 죽은 것을 연상하고 하도 극정스러워 매일 형무소 문전에 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당시 동아일보 29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죠. 누가 죽였느냐. 노덕술이 고물통에 죽였죠. 어떻게 했느냐. 천장에 매달고 주사기 꽂아서 피 빼내고 뿌리고 혓잡아 뽑고 우리 상상을 초원일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흑조의 고문수사를 통해서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 나이 10대 18, 19입니다. 나쁜 일왕이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광복을 되찾자고 그리고 학생운동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제에게 인권을 훼손당하고 일제에게 소작쟁이 노동쟁이에 대해서 항쟁하고 이런 학생운동을 조직화해서 홍보하자는 겁니다. 조선 종독군을 침입해가지고 폭탄을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심하게 고문한 것은 왜일까요. 노동 노동 수리에 자기 자신의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 껀 쏠리기 위한 거예요. 과잉소사를 통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당신이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신문기사가 또 있죠. 그죠. 김규직의 옥종사망기사입니다. 29년 2월 15일 이 김규직 옥사대에 있죠. 그 다음 통년메이데이 행사 참가자 고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절을 한때는 3월 10일로 바꿔졌죠. 3월 10일 이전에 5월 1일이었습니다. 그 메이데이 노동자 행사 왜 이때는 또 노동자 행사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제 총독부 산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를 즉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그 노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권익을 지켜달라고 노동대의 즉 메이데이를 크게 우리는 행사를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죠. 이때 노득술이 그 노동절날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한 사건이 바로 메이데이 행사 고문입니다. 통영 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전직시 여기 보면 반일단체인 에멜 당원님 김재학이 5월 1일 메이데이 시위 행렬에 참가했다는데 제명으로 사법주임으로 고등계 사물을 겸모하고 있던 피고인 피고인은 직접 검거하여 양손을 후방으로 묶고 양발을 전방으로 결박해서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주수 입에다 고춧가루 물을 부어서 엄청난 고문을 한거에요. 여기 이 그림은 천장에 매달았던 그 그림을 이미지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있는걸 상상만 하시라고 내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천장에다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 물 부어가면서 비행기 태워가면서 몽둥이를 때려나고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술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본이 악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근본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같은 민족으로서 조선증이란 단어까지 써가면서 고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사료를 찾아보면 조선인 조선인을 조선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도덕술은 누구입니까? 도덕술도 울산 장생포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인이 조선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조국 강복회 박금철 독립운동가 사료를 고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산사건은 1937년 9월부터 이되면 38년 9월까지 일본 관원척이 김일성 부대의 보천보 습격작전 후 국내 연계세를 채취하는 과정에 조국 강복회 회원 188명을 기소한 사건이 해산사건입니다. 이때 잡혀온 박달가 박금철 등을 최연 최우나 그리고 노덕술 등이 고문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노덕술은 그 외삼촌은 살인 혐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안했고 오히려 그를 풀어줬습니다. 자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당시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천보 사건에 있는 이 앞이 지금 박금철입니다. 그러면 조국 강복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우리는 일제 35년 동안에 숱한 과정을 겪었고 그 35년 중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크게 세 단계를 잘라볼 수 했습니다. 제1단계 1910년부터 19년까지는 비밀결사단체로 활동을 했죠. 지하에 드러내서 드러내서 활동을 통해서 숨어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의 거래한 독립운동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있고 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통치 방향을 문화통치 소위 우리 민족을 해유하는 통치로 바꾼 겁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국내에서 무장투쟁이 불가능하니까 국외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주로 무장항일투쟁을 했죠. 그 무장항일투쟁은 만주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비중 사건이 1920년 6월에 홍범도 대한독립군단과 안무가 이끄는 국민해군 그리고 최진동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이 세 개가 뭉쳐서 봉호동에서 협격한 공을 세웠죠. 그리고 20년 10월 잘 아시는 김자진 장군이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노군정서군이 연합해가지고 가장 협격한 공을 세웠던 청살리전투를 캑을 올렸습니다. 이 캑을 올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군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서 즉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양인대학사부터 시작했죠. 간도참별 시작했죠. 그 모진 간도참변에 우리나라 간도주민은 거의 초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만주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일 선생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가지고 대거 소련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소련 쪽으로 거의 이동하고 서일 선생은 만주 쪽에서 나머지 일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거기서 본부를 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소련 쪽에 알렉시 에프 스크라죠. 우리가 말하는 자유시입니다. 그곳에서 가가지고 비록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단 끼리 3부를 정립했죠. 그 3부가 육군주만 참의부 압록강 안변 쪽입니다. 그 다음에 복만주의 정의부 남만주의 신민부 해서 3개가 해서 3부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또 이제 무장투쟁을 펼치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독립군단체를 해산시키기 위해 중국 장장님과 일본 미스야 사이에 우리나라 독립군 해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소위 서시마 협정입니다. 아 미스의 협정입니다. 자 이 미스의 협정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가 사실상 활동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독립군을 재조직했죠. 복만주의 혁신의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남만주의 국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좌우합작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좌우합작을 위해 1930년 초에 와가지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중국의 호루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루군이 연합해가지고 대단한 케어를 올렸죠.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이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고 그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요. 그래서 영능가 전투와 그리고 그 주변에서 큰 협격한 공을 세웁니다. 이런 대공을 세우고 있었던 그 단체가 이제 일본의 방해와 일본의 압도적인 무기에서 점점점 쪼여오니까 이제 유객 훈련단체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1936년 조국 강복회입니다. 이 조국 강복회가 만들어지고 이 조국 강복회에서 제일 큰 성과를 올린 것이 바로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입니다. 지금 북한에 가면 김일성 보천보 전투 평생 그걸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그 당시에 북한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일본을 대상으로 싸운 보천보 전투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 큰 성과를 올리고 다음 회의에 이게 38년입니다. 38년에 보천보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보시는 대로 회원 188명을 기소했는데 해산에서 또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 잡은 사람이 바로 박금철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사람들입니다. 박금철을 잡아가지고 고문해서 완전한 병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득수림 한 고문 중에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해산사건이에요. 해산사건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1930년대 독립운동 방향도 잠시 알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구입하여 조합 눈치 해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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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사건